미국 최대 항공모함 5선 안녕하세요 톱스니입니다. 지금 전체 화면을 누르세요.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최대 항공모함 5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위 USS 랭글린 CV일 미국 해군이 최초로 도입한 항공모함으로 1920년에 USS 주피터 함대 보급선을 개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터보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했으며 36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1922년 10월에는 이 함정에서 최초로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 발진에 성공했는데 이는 해군 항공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랭글리의 작전 범위는 3500헤리였고 최대 속도는 15.5노트였습니다. 이 함정은 비록 속도나 규모면에서는 후대의 항공모함에 비해 뒤떨어졌지만 항공모함 기술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4위 USS 리미츠 CVN 68 리미츠급 항공모함의 선도함으로 1975년에 취역하여 현재까지 약 50년간 현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0피트가 넘는 대형 함정으로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포함해 총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리미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제한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31.5노트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어 빠른 기동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은 이 함정의 수명을 50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25년 후에 퇴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미츠는 반세기 동안 미국의 해굴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위 USS 렉싱턴 CV-16 L6급 항공모함으로 1943년에 취역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운용되었습니다.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었던 이 함정은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콰잘레인 공습, 필리핀해전, 레이테만해전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렉싱턴의 작전 범위는 1만 4천 백헤리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긴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33노트에 달해 빠른 기동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렉싱턴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 USS 제롤드 R 포드 CVN-78 포드급 항공모함의 선도함으로 2017년에 취역한 세계에서 가장 첨단 항공모함입니다. 이 함정의 제작에는 연구 개발 비용을 포함해 무려 180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75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자기 사출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30노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함정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적응력 있으며 치명적인 전투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롤드 R 포드는 현대 해굴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함정으로 미래 해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위 USS 엔터프라이즈 CVN-65 세계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1961년에 취역했습니다. 8개의 핵반응로를 장착하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연료 포충 없이 무제한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었으며 최대 5,828명의 승선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33.6노트에 달했고 착전 범위는 무제한이었습니다. 특히 20년에서 25년간 연료 포충 없이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핵추진 기술을 항공모함에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해굴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현대 항공모함 기술 발전의 이정표로 여겨지며 미국 해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로 꼭 응원해주세요.